안녕하세요 종가 단타매매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로스테믹스 입니다. 이 프로스테믹스가 어제 보시면은 종가 12,150원에 매수해서요. 오늘 엄청나게 날아갔습니다. 캡처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온 날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인 불꿈 봉 기준입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가고 압도적인 이런 거래량이 나온 날 기준이 된거에요. 이 날. 우리는 어제가 화요일이에요. 이게 월요일이고 오늘이 이게 수요일입니다. 자 좀 지울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제의 시초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월요일날 이 봉에 종가가 위에서 놀고 있는 물건은 상단 시초가 단타매매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 부분에 시초가 매매를 합니다. 이 시초가 매매는 장이 시작하고 9시 1분, 2분은 거래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기다린 후에 3분부터 매수에 들어가서 5% 수익내고 매도하고 나오는 시초가 상단 단타매매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화요일날 분봉을 1분봉을 봐야 되겠네요. 보시면은 1분봉으로 바꾸고요. 4월 10일 9시를 봅시다. 4월 10일 아침 9시 여기까지 하고 캡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날 종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4월 10일 어제 9시 1분에 이렇게 캡 상승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1분이에요. 이게 2분이고 우리는 1, 2분을 기다립니다. 자 3분 여기서 매수했어요.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해서 1분, 2분만에 수익실험. 5% 수익실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스테믹스 4월 10일 9시에서 1, 2, 3, 4, 5분. 9시에서 5분까지 1분봉 갖고 한번 다시 공부해 보세요. 이게 상단 시초과 단타매매법입니다. 놀랍습니다. 내일 또 제가 방송할 게 있는데 HLB 생명과학하고 사마제약 오늘 2개. 오늘이 2018년 4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시초과 단타매매 2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단 시초과 단타매매 이런 기법을 배우시면요. 놀라운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날 종가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전에 한 거 헷갈리지 마세요. 시초과 단타매매 한 겁니다. 9시에. 이제 종가매매는 3시 19분에 매수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종가잖아요. 여기서 화요일날 3시 19분에 매수해서 오늘 매도합니다. 우리는 보통 2에서 3%의 수익을 내고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프로스테믹스. 놀라운 수익을 줬죠. 화요일날은 어제 시초과 단타매매에서 수익을 주고 오늘은 2에서 3% 물론 이거 엄청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욕심부리지 않고요. 매일같이 2에서 3% 수익을 내는 종가 단타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초과 단타매매 및 종가 단타매매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런 시초과 종가 단타매매 강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테믹스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내일 또 장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 결과를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